한 번 이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나 다음에는 정말 어느 선수든 공평하게 심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1.3점 어제 오늘 연습 때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63.64가 나옵니다. 네, 7플러스에서 다운을 받아서요. 감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점프, 두 번째 점프. 항상 다산점이 많은 점프에서 감점을 받았네요. 롱에치가 나왔는데요. 몇 일입니까? 첫 점프에서 롱에치 판정이 나왔어요. 롱에치 판정이 나왔네요. 의외네요. 63.64 김연아 선수가 예상대로 3차 그랑프리에서도 쇼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차는 롱에치 판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병호 기자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어제 쇼트 프로그램에서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감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인사이드 리포트에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감점을 당했던 플랫점프가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주의 조치를 당해 판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전망이 유일한 걱정권입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럴수록 더 강당이 뛰어야 했죠. 오늘 연습할 때도 김연아 분수가 모든 기술에서 정확하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지 못했던 정수, 그러니까 마크가, 이 마크가 붙어서 조금 맘이 안좋았는데 그냥 막 상처버리고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제 프로그램은 애매한 정수였죠. 그리고 나아는 floods, 전혀 큰 강력이 심각해. 저深히 나와서 그 선도에 화가가기 시작하러 하는 것 같아요. 그 인간의 만들어쌀, 내가 이 나그러етр의 피罪자가 Mr.Full Package를 생각해서 내가 나그러헤스에 상상하는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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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